브레이킷 써야 돼 계속 화장실은 전 밑에도 있거든요 여기 여름에 여름 다니지 뭐 봄 여름인가 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 놀러와서 텐트 치고서 노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텐트 치고 놀다 간 적 많아요 우리 가족들이랑 랩턴이요 더 브레이킷 잘 써요 더 브레이킷 브레이킷 잘 써요 이거 물이 많을 때는 막 물이 넘쳐요 일로 차는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막 수박 담가 놓고 먹고 그런다니까 오케이 라이턴 천천히 해요 천천히 길도 안 보이는데 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 나가는 건데 요게 화장실이거든요 일단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아주 심해요 속도를 잘 줄이세요 요거 내가 찍고 있는 중요한 지금 이 몬테크리스토 캠프그라운드 내부를요 나중에 올려놓으면 보시면은 찾아올 수도 있을 거야 여기 여기 하루 이용료가요 텐트 하나 칠 수 있는 공간이랑 바비큐 시설이랑 땅바닥에 깡통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파킹 할 수 있는 공간 한 개랑 그래서 하루에 8불인가 12불인가 그뿐이 아네 되게 싸요 그 공간 하나 쓰는데 거기다 돈 자기가 봉투에다 두면 여기 벤치도 하나씩 있고 그래 이렇게 자 여기 여기 있었으면 길이니까 요렇게 서서 잠깐 저기 저 그늘까지 가세요 네 그래서 파킹을 한번 해봐요 일단 여기다가 어 그만 그만 여기다가요? 응 여기다가 그냥 하고 이머저씨 파킹을 하고 그리고 아니 이건 안 해주래 그리고 그리고